이랬빵 어 1층 소리 안나요 갑니다 오 탑요 탑 탑 1,2층 탑 1,2층 오케이 오케이 6 10초 에코 5초 썸아 얘들 다 저쪽으로 가는데요 타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타워 달리시죠 그냥 타워 달리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지금 죽였어요 타워 3층 비었나요 그럼 지금 4명 나왔어요 4명 4명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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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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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몇명 죽이는거야 저 3층 진입했어요 타워 설치합니다 저는 네 계단 봐드릴게요 아 나 퓨즈 미친 오 뭐야 퓨즈 퓨즈 미치셨나 퓨즈 정신나려 퓨즈 돌아왔네 2층 카베이라 2층 카베이라 오케이 계단쪽 계단쪽 내려갔어요 아 끝나네요 근데 나이스 어 오늘 잘된다 갑자기 으흐흐